들려드릴 곡은 전통곡인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한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춘향이와 멍룡이가 마지막으로 정표를 교환하는 대목인데요. 좀 슬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판소리 때문에 가사는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향이가 어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그러디. 그럴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괴양시의 육방관속이 어리정에 관으로 서있니.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이별을 나갔다고 어리정 3로 대거리 길에 퍼버리고 한 적을 리가 있겠느냐. 꼼짝 달상 무덤을 저희 집 담아내서 별을 얻은 화상구의 자리를 출산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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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눌며 이왕 그 갈실태면 술이 다 안잔 참 쓰시오 술 한잔을 부어들고 헌군 개질 일배주 몬일이 용조살기 도망만 올 영원한 응참 못들지 원할 사람도 있으며 위로하니가 더 있으리 이 술 한잔을 참 쓰시오 환영을 가시다가 강수창의 정부를 거듭 워낙 정을 생각하고 나 참 은혜 온 하여 평일할 바 연영은 행정을 수수하여 우리 평안이 행정을 수수하여 행정을 수수하여 공양 주연 마오니 바라 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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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라 양반의 인식이 원수로구나 노안다와 만날 때는 학선주별 먹으리와 오늘날 인결축과 깊게 웬일이냐 입을 받지 말고 이별 말자 한양나길 수일이란 소동국 문자 이별 청객관산 녹기중에 무리오려 이별 초강사변 만영월의 초폐왕후 이별 이별 이런 이별이 것만은 노안다와 당헌 이별 상봉할 날이 있을테니 서로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남을 끌어댐 속죽을 내어줄며 안아주냐마 덕을 받아라 청도의 맑은 마을 거울빛과 같은지라 입걸 깊이 두었다가 날고 온 듯이 내가 보아라 춘향이 거울을 간수하고 천자 떠놓지않을 바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려 도련님 전 울리면서 입도 도련님 제 왕과도 여자 의명실 불망 최완빛 화가 쌓오니 수백 년이 지나간들 변할까 노날가 예수 입가 피자 정교 하얀 부위에 따로 재진을 옦은 보다 오는 문양 사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네 탕구